국산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가 중국 시장의 레이스카로 수출된다. 어울림 네트워크스 대표 박동혁 는 10일 중국 상해에 위치한 천마 서킷에서 레이스카로 사용될 스피라 10대 정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수출한다고 밝혔다. 어울림 네트워크스는 이와 함께 중국 상해에 천마 서킷에서 스피라컵 원메이크 레이스도 진행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산차가 해외 레이스 서킷에서 원메이크 경기를 개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의 본격 수출되는 스피라 레이스카는 최고 출력 380마력의 6단 시퀀셜 트랜스미션을 적용하고 양산형 스피라와는 달리 에어컨과 오디오 시스템 등 편의장치는 빠진다. 어울림 네트워크스 측은 레이스카에 새롭게 적용하는 6단 시퀀셜 트랜스미션은 향후 양산형 스피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해졌다. 한편 박동혁 어울림 네트워크스 대표는 현재 스피라는 국내에서 63대 정도가 예약 판매돼 25대가 출고된 상태라고 말했다.